안녕하세요 저희 2021년 주말반 새로 출발하는 반인데요 올해는 좀 빨리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주말반이 시수가 좀 적고 항상 좀 부족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더 이제 많은 컨텐츠를 개설해서 쭉 이어서 1차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게끔 좀 일찍 짰는데요 일단 책은 저희 2021년 세법개론이라는 책을 나갈 거예요 그렇죠? 2021년 세법개론 책 일명 수험가에선 노랭이라고 불린 책이에요 노랭이라고 불린 책이에요 그래서 임상엽, 정정은 이렇게 써져있는 책이에요 세법개론 세법개론이 시중에 또 많기 때문에 노랭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합격하는 날까지 좀 계속 사전처럼 찾아본다라는 생각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찾아본다라는 생각을 왜냐면 이게 사실 법조문을 원래는 법조문이 시험범이에요 저희가 세법이라는 게 세법 그 다음에 세법에 딸려있는 시행령 또 시행령에 딸려있는 시행규칙 시행령까지가 보통 시행법인데 조문을 수험생이 보기에는 처음에는 너무 좀 복잡해요 쉽게 말해서 너무 복잡해요 거기에는 친절하게 이렇게 써져있지가 않아요 책들, 그 조문에는 다 몇 조, 몇 탈을 준용한다 몇 법을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나 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그것들을 다 풀어서 가장 법조문을 책화시킨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건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 참고하는 서적 1등이에요 대학 교재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해요 저희 시험물 가끔 실무진도 들어가지만 80% 이상의 교수님이 출제하는데 그 교수님이 보는 책을 보는 게 수험에 당연히 맞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험이 매년 어려워지는데 매년 책은 얇아지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어떤 저희가 어떤 학원 입장이라든지 어쨌든 학원 수험생의 수요를 충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얇은 책을 또 쓰지 않으면 안 보는 그런 시장이 되긴 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얇은 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약서가 있긴 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요약서를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일단 세법을 보는 사고나 이런 공부의 태도 마인드가 그러면 모든 게 거기는 표로 압축돼 있으니까 문장이 아니라 단어싱으로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자기도 모르는 압기의 지름기로 돼요 그게 생각 없이 그냥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 세법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진짜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그 날은 되게 공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되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 힘들겠지만 나중에 쉬어지는 과정이 결국 이 기본서를 다독하는 거고 기본 모를 때마다 찾아보는 거고 이 기본서 예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요기의 기본 예제들을 그럼 처음엔 힘들지만 나중에 편해지고 요약서로 보는 건 처음에 쉬워 보이지만 나중에 고생해요 나중에 고생해요 처음에 힘들고 나중에 편해지는 게 빨리 합격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오히려 그게 그래서 그 좀 가정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이거 너무 두꺼운데 이걸 못 보는데 아닌데 다 나중엔 쉽게 쉽게 읽히고 쉽게 보이는 순간이 와요 분명히 그런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 과정만 잘 이겨낸다면 이제 나중에 쉬워진다 그건 2차가서도 마찬가지예요 1차의 기본계가 산탄하면 우리 2차도 굉장히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틀 전에도 우리 세무사 발표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학원 학교생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어요 2배 이상 되게 많이 합격했어요 점점 많이 저희가 지금 학원이 생성된 지는 엄청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래도 꽤 많이 증폭적으로 늘고 있는데 거기에 비율치로는 합격생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합격생 2차가 13% 거든요 1차는 30% 정도 되고 2차는 10%에서 13% 사이 맨날 꽂히는데 저희는 그래도 한 40% 막 이렇게 수강생 2차 수강생 중에 되게 많이 합격을 했고 되게 좀 저희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장점이 열심히 선생님들 맨날 좀 늦게까지 남아서 상담도 많이 하고 또 질문도 많이 받아주고 또 양질의 문제들을 많이 보내서 합격수기 쫙 올라오면 그것도 한번 보시면 문제가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2차도 잘 합격하기 위해서 이 기본서가 굉장히 충실하다 충실하게 해야 된다 뭐든 이 책이 사실 1,2차 시험법이 거의 90%를 커버하거든요 90%를 커버해요 그렇게 치면 또 얇은 책을 사가시면 돼요 이렇게 치면은 계속 발취독을 하시고 또 객관식 세법도 혹시 구매하셨나? 객관식 세법 아직 구매하셨나? 이거는 다음 주부터 그럼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객관식 세법 이거는 이제 저만의 어떤 특별한 커리인데요 다른 이제 모든 학원에서 세법 처음 나가실 때 기본서만 가지고 해요 기본서만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최근까지 그래도 수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6년 전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근데 저는 아직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험생의 어떤 그 수험생 때의 애티튜드가 남아있어요 또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다시 맞아 나도 그랬었지 아 맞아 나도 저거 몰랐었지 나도 힘들었지 이런 게 그러려면 시대가 지나면 다 올테이저 기억이 안 나요 올테이저 기억이 안 나서 합격생들 말을 고지구 때로 믿으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합격생들 말은 참고 목적으로 들으시고 또 안 들으시는 게 아니냐 많이 듣긴 들으시되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합격 직전에 그 합격 직전 1년만 머릿속에 기억에 남고 그 공부 방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어요? 아 맞아 나도 처음부터 힘들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물어보잖아요 보통 야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이렇게 마지막에 본 것만 기억이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수험생 그거 따라가면은 그 사람들 이미 갈고 닳도록 시행착오 겪어서 한 건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 수기를 많이 읽어보실 때 그거를 고지구 때로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공부 방법이라는 게 왕도가 없어요 일단 공부 방법이 100명 학교에 있으면 100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각가지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많이 읽어보고 그 중에서 나한테 맞겠다는 방법을 찾는 거지 그거를 고지구 때로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지구 때로 절대로 나만의 방법을 찾기 위한 수기를 읽으시는 거예요 감을 잡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채택했냐면 보통 학원에서는 기본 강의 때 기본서만 보고 여기에 예제가 있긴 한데 문제가 수가 많지는 않아요 양질의 문제 한두 문제를 꽂아놓고 이제 문제수가 적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 양이 많고 이건 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어떤 공부 팁을 알려주는 거예요 공부 팁 기본서만 받고 수업을 들을 때는 공부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공부를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양이 너무 많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당연히 처음에는 용어도 어렵고요 세법 양도 많고요 근데 실무 경험도 없고요 근데 그 수험에 채택화된 어떤 공부 방법은 관련 기초 문제를 바로 풀어보는 거예요 관련 기초 문제를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이 말을 했지만 그게 채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걸 스스로가 문제집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 문제집은 당연히 다른 시험을 보면 안 되고요 저희 시험을 봐야 돼요 세무사 시험 그 다음 세무사 시험과 90% 유사한 회계사 시험 그래서 이 객관식 세법이라는 책이 세무사 회계사 10년치를 모아둔 책이거든요 그럼 이 기출 문제만 잘 풀더라도 1차는 무조건 고득점하고요 2차에서도 탄탄히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기본기가 돼요 2차에서 새로운 게 배우는 게 많지 않거든요 다 여기서 양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을 기본 강의 때는 다는 못 풀어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거의 약 800문제만 이래요 근데 최근 특히 최근 3개년에서 5개년 문제들을 풀면 처음에 수업 들을 때 이해 안 됐던 게 이해가 되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또 할 때도 문제가 떠올리면서 이론을 봐야지 이론만 보면 되게 공부한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 풀면 어 내가 배운 게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수험생이 필수 덕목이에요 관련 이론을 배우고 끝이 아니라 관련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는 것까지가 기본 과정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본 과정에서 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절대 다 푸는 건 아니고 최근 3개년 5개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사실 10년 전 문제가 지금 문제랑 난이도 차이랑 트렌드 막 포연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근 문제들을 바로 습득을 하면 그게 방향성을 잡는 과정이 돼 공부해 공부해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저희 세법이 양이 이만큼이야 진짜 무제한이에요 진짜 끝이 없어요 진짜 이만큼이에요 합격해도 못해요 죽을 때까지 세법을 맞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처음에 뭐가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게 말 문제로 나오는 건지 계산형으로 나오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시험마다의 함정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스스로 틀려보지 않으면 선생님이 백날 얘기해봤자 내가 풀고 안 틀려보지 않으면 그게 내 걸로 될 수가 없어요 장애용부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를 보는 작업이 이거예요 시험에 이게 계속 나오는구나 그럼 우리가 절대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 보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진짜로 이것 보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시험까지 근데 그걸 이 기출문제를 처음에 안 봐버리면 뭐가 공부할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다 공부하다가 이런 식으로 다 공부하다가 지쳐서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할 때도 또 이만큼 하고 그만두고 또 이만큼 하고 그만두다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나는 이 어떤 분포도에서 50점을 공부하고 들어갔으니까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법이 과락이 나는 거예요 과락이 좀 그 설마 40점을 못 넘겠어 하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처음 공부할 땐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과락을 1차 시험이 1만 3천명을 보는데 40점을 못 넘는 세법 수선생이 매년 반 이상이에요 6천명은 매년 40점을 못 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천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락이 난 사람은 왜 났을까라는 생각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나도 충분히 될 수 있겠구나 그만큼 이게 만만치가 않은 감옥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항상 등장적일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자각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거부터 하는 것도 힘들다 이거부터 근데 이것만 해도 80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80점이 80점이 근데 이 파악은 누가 해주냐 선생님이 해주지만 스스로도 계속 채화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이 하나의 지도가 돼야 돼요 합격하는 지도와 나침판이 돼야 돼요 어떻게 나오는지 뭐가 몇 문제 나오는지 또 시험장에서 계산형으로 나오는지 또는 이론형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습득하고 있어야 돼요 습득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위주로 할 테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건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너무 반복해서 지겹다 하면 이런 것도 이제 하나씩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5년에 한 번씩 나오거나 그죠 아니면 최근에 개정돼서 개정된 것들은 이 범위에 사실 넣어야 되고 개정된 것들은 이 범위에 넣어야 되고 가끔 나오는 게 나오는데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긴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처음에 했는데 나는 막 세법 신동이에요 게 쉬워요 그러면 해야겠죠 그러면 해야겠지만 대부분 그런 신청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감히 스킵하는 전략도 필요해요 이게 세법을 기본강의 한 번 듣고 더 이상 기본강의 안 듣느냐 그런 수험생은 없었어요 그런 수험생은 대부분 잘 안 됐어요 이게 강의가 처음에 1년치 때 힘들지만 많이 들어야 돼요 좀 많이 들어야 돼요 기본강의를 특히 좀 많이 들어야 돼요 기본 개념 설명을 많이 들어야 돼요 문제풀이를 많이 들으면 안 되고 나중에는 배속으로 듣고 모르는 거면 발치독으로 듣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막 이 타이밍에 또 농담까지 기억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때 안 들어도 되고 그때 독학을 좀 많이 하면서 내 걸로 회독을 돌리면서 내 끼 되는 거지 김홍이 한 번 듣고 이제 세법 마스터다 문제풀이 그거는 우리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워드 프로세스 3분급 이런 시험이 이런 시험이 이게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길겠죠 우리가 최소 1년이잖아요 1차만 봐도 1차만 봐도 1년 그리고 최근 평균 합격도 2년 3년이 보통 걸린단 말이에요 2년 3년이 빨라야 2년 3년이 걸린다 빨라야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주 설정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 목적 적합한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독 회독 단복을 통해서 내가 살을 넓혀가는 것이 처음부터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챕터 1부터 챕터 10을 마스터한다는 느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난이도가 상중하가 있다면 일단은 이걸 이렇게 끝까지 가야 돼요 이걸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수업시간 제가 공부 방법을 좀 많이 얘기할 텐데 기본반 때는 크게 일단 중요하지요 왜냐면 다 모르니까 일단 다 들어가는 건데 기본반 끝난 다음에는 중요한 게 우리 1챕터부터 법서부 끝까지 보려면 정독해서 보려면 3달 정도가 걸려요 3달 정도가 그럼 나는 챕터 1을 3달 뒤에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제 점심을 뭐 먹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좀 고민고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점심에 어제 뭐 먹었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저녁에는 파스타를 먹었는데 점심에 3달 전 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요 주제를 한 달간 1회독을 돌려서 스스로가 한 달 뒤에는 다시 챕터 1이 오게끔 플랜을 좀 짜야 돼요 그러면 그걸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 달도 사실 되게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하면 3달 동안 3번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보던 거는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노래는 계속 들으면 가사가 그냥 외워져 있잖아요 그냥 줄줄이 그런 것처럼 마스터하고 그럼 이제 다시 볼 때는 안 봐도 되는 것들이 많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거 볼 능력이 생겨요 이런 거 볼 능력이 그리고 그렇게 반복을 통해서 이해되는 게 되게 많은 게 세법이 우리가 챕터 1이랑 챕터 10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필 우리가 챕터 1을 마스터한다고 해서 마스터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끝까지 가서 돌리면서 흩어져 있는 것들이 연결되면서 이해가 되게 잘 돼요 재무에게 사실 마찬가지고 원가에게는 좀 덜한 경향이 있다 원가는 챕터별로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세법 재무는 특히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나마 재무는 그래도 그래 재고자산 하지 유형자산 하지 이런 느낌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게 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중간에 예를 들어 2장이 제가 전날 술 먹어서 챕터 2를 놓쳤어요 3장이 이해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세법이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당연히 힘들다면 하루 놓칠 수 있겠죠 밸런스가 깨진단 말이에요 뒤로 이해가 쫙 안 돼요 그럼 하기 싫겠죠 수업시간 이해가 안 되면 그럼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에 해야지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버티고 쭉 갈거나 복습강을 통해서 어떻게든 채워 넣어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원래 이해되는 것이다 세법 과목 그래서 처음에 1회독이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너무 쉬워요 막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거지만 처음은 누구나 다 힘들었다 처음은 특히 세법 과목에 있어서 법 과목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세법 할 때 저도 울면서 공부했어요 진짜로 울었어요 울었어요 공부하다가 울었고 내 머리가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들고 아 멍청하다 나 직업을 잘못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상담을 하는 순간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서 오히려 전 희망을 봤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게 다 그런 거구나 그럼 괜찮죠 그죠 다 그런 거면 괜찮죠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0명이 하는데 나만 이해 못하면 그거는 나는 안 맞는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99명이 안 맞고 한 명이 잘 맞으니까 그 이제 한 명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거기로 가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렇다 처음에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어서 진도를 많이 안 나갈 텐데 다음 주부터는 21년판을 사셔야 돼요 21년판 세법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철을 좀 해서 이렇게 표지가 안 보이는데 객관식 세법이라는 책이에요 객관식 세법이라는 책 오늘 학원에서 사셔도 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바로 문제를 풀 거예요 객관식으로 돌아가서 대표 문제들을 꼭 풀 거예요 대표 문제들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수업 때 제가 안 풀어드렸어도 좀 돌아가서 풀어보시면 감이 와요 진짜 감이 이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계속 출제되는 것들은 또 출제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실무에서도 이슈가 되거나 법에 좀 미비적 문제가 있는 것들 많이 출제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론서를 봤는데 맞아 2017년 세무사 기출문제 3번 지문이 이렇게 오답으로 나왔지가 스스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론을 봤는데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 수험생은 어느 정도 수험틱하게 좀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말 문제는 1차는 완전 고득점 완전 고득점 그렇게 이제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진도는 처음에 우리 노랭이에서 세법개론 2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법인세 이렇게 세 가지 우리 법에 나갈 거예요 이렇게 기분만 때 순서도 이렇게 그래서 당분간에 세법개론 2를 가져오시고 너무 무겁다 그런 분들은 철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지금 세법개론 2만 해도 우리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상증세법 지방세법 종부세 있잖아요 우리 1차 시험범위에 상증세 지방세 종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건 좀 그렇고 아무래도 왜냐하면 상증세가 2차에 있고요 지방세도 2차에 있긴 있거든요 근데 2차에서 새로 책을 어차피 새 책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버리진 않고 좀 무겁다 한다면 부가세 한권 소득세 한권 이렇게 철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철하시고 다녀셔도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 우리 세법법률은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 국세기본법 이라는 거구나 국기법 그 다음에 국징법 그 다음에 더 기타 이렇게 해볼게요 기타 기타법률 그래서 요게 이제 한 4문제씩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가 10개 부가세가 8개 법인세가 10개 이렇게 해서 우리 40문제가 우성이 되는데요 어? 선생님 그럼 이거는 왜 안해요 나중에 해요 이거는 보통 나중에 이거는 우리 이것도 수험 전략이에요 수험 전략 모든 학원의 수험 전략 왜냐하면 얘네들은 일단 특히 얘네들은 국징이랑 기타는요 2차에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하루에 6시간이면 수험을 다 들어요 6시간이면 6시간 수험 다 듣고 그것만 듣고도 6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쉽고 그만큼 쉽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시험 직전에 어차피 무료특강을 해줘요 올해 시험 보는 분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해줘요 한 두세 달 전에 공개특강 무료특강으로 온라인에도 다 올라가니까 그때 난 시험 직전에 듣고 이거는 이해가 필요 없는 거예요 2차에 안 나오니까 그냥 듣고 까먹을 정도로 외우고 시험장에서만 착착 풀고 시험장 나와서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국기법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국기법은 조금 더 중요한 게 2차에 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세법에서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감옥들은 다 2차에 대부분 잘 안 나오고 암기적인 측면이 있고 양이 적다 그래서 기본반대 안 해요 그래서 모든 학원 기본반대 안 해요 모든 학원이 정 불안하면 무료특강 들으시면 돼요 정 불안하시면 무료특강 1년 내내 올라가 있으니까 들으셔야 되는데 안 해도 다 그동안 합격을 해왔다 모든 수험생들이 안 해도 합격을 해왔다 시험 직전에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직전에도 괜찮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꼭 시험 직전에 한다고요 직전에 한다고요 엄청 요새 이거 왜 안 해요 막 1도 문제 나온대 이렇게 하는데 늦게 해도 괜찮다 늦게 해도 괜찮다 근데 이 악명높은 28문제를 왜 지금부터 해야 되냐 이게 10문제 10문제 문제수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1차일 뿐이지 이것들을 잘해야 되는 것들이 2차에 계속 나온다라는 건데 2차에서도 심지어 두 과목이 있어요 우리 흑의학 2와 세법학이 있어요 세법학 세법학은 또 과목수가 많아서 세법학 1이 있고 세법학 2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세법이에요 흑의학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세법 계산형이라고 하는 세무에게고 세법학은 세법학을 세법을 이제 논수령으로 스스로 주관식으로 써내면서 각종 판례를 배우는 게 세법학 문제예요 요즘은 판례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필수 판례만 들고 가지만 지금은 그냥 판례를 그냥 바로 배워요 그냥 기본 방위 때 바로 배우고 또 판례 특강이 따로 올렸어요 판례 세법이라는 책도 따로 나오고 그만큼 매년 시험은 진화되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공개되는 시험이니까 공개되는 시험은 매년 시험이 어려워요 그걸 수험생이 분석을 하고 학원에서도 그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줘서 하니까 매년 어려워진다며요 매년 근데 요 세법에서 우리 소득세가 일단 30점이나 하고요 세원에서도 30점이나 해요 일단 2차에 100점 만점에 30점 100점 만점에 30점 그러니까 이거를 1차 때 안 해놓는다 2차 때 가서 해야지 늦었어요 늦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버리는 사람이 많으면 해보면 양이 많거든요 이미 어렵고 근데 요런 것만 하더라도 합격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2차 가서 아장나요 아장창 나기 때문에 1차에서 무조건 탄탄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탄탄히 부가세도 20점 세투에서 35가 나와요 이것도 세투에서 35가 법인세도 회투에서 50점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100점이에요 그 다음에 세원에서 30점 근데 이게 비단 2차에 새로운 게 배우는 게 아니라 1차의 기본 지식을 토대로 2차에서 심화 과정처럼 추가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2차에 새로 한다는 느낌을 들면 절대 안 되고 아 이런 것들이 2차는 이렇게 좀 더 진화됐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고 양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정립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주장창 이거 하다가 시험 직전에 요거 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주장창 이거 하다가 왜냐면 주장창 이거 해도 1년이 굉장히 시간이 그냥 총알처럼 지나갈 만큼 양도 많고 내용이 꽤 많아요 양도가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무슨 휘발유예요 휘발유 다음날 까먹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늘 들을 때는 와 생각보다 재밌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제가 수없이 막 물어보잖아요 어 뭐였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 그런 과정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기본만 때는 다 그래도 괜찮고요 기본만 끝나고부터는 스스로가 조금 더 복습 주기를 짧게 가져서 좀 계속 뇌리에 남게끔 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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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반복 요런 것들을 좀 하셔야 돼요 기본강의 지난 다음에는 그게 사실 좋아요 기본강의 때 하면 좋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더라고요 또 그게 안 된다고 근데 이번 강의 때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럴 때까지는 그래서 소법부를 기본강 그 다음에 그 이후 아마 심화반 요런 거 그 다음에 객관식 반 계속 이것만 할 거예요 28문제 되게 이게 어렵고 그 다음에 2차에서도 탄탄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노랭이 세법이랑 이거 교재도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재가 이제 세법 개론이랑 두번째가 객관식 세법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저만의 어떤 방식인데요 원래 판서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트렌드가 바뀌어서 요즘 판서를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판서하는 것들을 판서 노트라고 저도 아마 이제 몇 년간은 책을 낼 텐데 지금은 ppt로 나눠드릴 거예요 실판의 대부분의 판서를 ppt로 나눠드려요 그래서 세법 시간에는 저렇게 매 시간 앞에 프린터 물이 놓여져 있을 테니까 그거 하나씩 하지 않으면 그날 필기 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날 필기 노트 그래서 그것들을 수업 시간에 이게 필기 시간을 저도 주면 수업 때 그 내용 진도가 지체돼서 보강을 겁나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서로서로 힘들어지더라고요 보강을 많이 하면 그래서 보강을 줄이고 속도감을 빨리 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이더라고요 ppt에 내가 필기한 걸 담아놓자 그럼 돌아가서 복습하실 때도 그 자료를 기본성에 꽂아 넣으셔도 돼요 뭐 안 꽂아 넣으셔도 되는데 뭔가 쓰면서 하는 게 기억이 또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꽂아 놓고 수업 시간에는 웬만한 필기가 적게끔 근데 또 필기를 너무 안 하면 지루하잖아요 이게 좀 그래서 또 약간의 좀 필기 할 느낌은 남아놨어요 일부러 저도 이렇게 전략해서 너무 보면 지루하니까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ppt 판서 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판서 노트 요렇게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배우고 이론을 배우고 객관식 문제로 돌아가서 객관식을 푼다 그리고 스스로가 하실 거는 다시 복습할 때 이 관련 이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작업을 반복하시는 게 공부다 이게 공부 1회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 기본서만 봐도 안 되고요 절대로 문제지만 봐셔도 안 되고 이걸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1회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특히 수험생들이 첫 번째 오류가 뭐냐면 선생님 저 아직 이론이 잘 이해 안 돼서 문제 풀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문제 풀면 다 틀려요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일단 그냥 다 틀릴 생각으로 문제를 맞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푸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당연히 다 틀리죠 주눅들지 마세요 바로 그냥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다 틀린다는 생각으로 해설을 보고 푼다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아요 바로 무조건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런 생각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바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 풀고 그 오류가 해설만 보지 말 거 절대로 그거예요 해설만 보지 말 거 그럼 딱 해설 그 포인트 하나만 기억나요 근데 그러면 되게 생각이 좁아지거든요 웬만하면 해설을 참고하되 이 이론서를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문제가 이게 나왔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에 힘들지만 그게 제일 좋아요 웬만하면 틀린 것들을 기본서에서 찾지 해설에는 어떤 결론 그 틀린 포인트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좀 좁아지는 공부가 된다 암기로 가는 느낌이 간다라는 거예요 암기로 가는 느낌이 간다 그래서 세포 어느 정도는 외워야 되지만 암기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암기가 주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취지가 있어요 다 법이 취지가 이해하는 취지가 있어요 그 취지가 수업 들을 때는 들리는데 돌아가면 까먹어져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든 다시 찾아서 취지를 떠올려서 주정을 기억해야 돼요 취지를 통해서 그래야 오래 남아요 기억이 그래서 앞글자 웬만하면 안 떠요 저희 학원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이 선생님들이 다 앞글자 별로 안 좋아해요 대부분이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기억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앞글자 너무 많잖아요 앞글자가 뭐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뭐 해서 뭔 앞글자 써는지 모르고 앞글자만 기억나요 그것도 풀 수가 없어요 그게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정말 헷갈리거나 정말 논리가 없는 것들이 법에 있어요 가끔 그거는 좀 도움 목적으로 해드릴 건데 그게 주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주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주는 취지 위주의 공부해야 돼요 세법은 항상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한번 보죠 이제 우리 세법 간단하게 보죠 일단 우리 페이지가 아 여기 있다 299 299 와 그래서 수많은 이제 합격생들이 연락이 오는데 올해 또 가장 기억에 많이 나는 친구 한 명만 얘기해 드리면 감동 스토리요 걔는 이제 합격 후기 쓰고 동영상도 아마 찍을 텐데 그런 친구 처음 봤어요 독학을 했어요 1차 합격까지 독학을 했대요 근데 이제 2차 첫 회 보는 시험이 동차잖아요 동차 시험인데 동차 때 다 과락이 난 거예요 내 과목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독학이 안 되겠다 근데 독학은 아예 그냥 책만 본 건 아니고 대학생이에요 그 친구가 그래서 대학교에서 교수님 수업을 듣고 한 거예요 전공이 이래도 경영 쪽이어서 다 그걸 과목을 깔고 했는데 대학교 교수님들이 너무 또 이제 깊이 학문이 깊다 보니까 잔챙이들은 안 가르치고 그냥 툭툭 던져듯이 가르친다며 이렇게 친절하지가 않잖아 쉽게 말해서 그냥 너희는 이거예요 툭툭툭 이렇게 하고 그냥 거의 연구하는 느낌이 대학교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저희가 이제 어렵고 내용이 스스로가 찾기가 어렵고 또 잔챙이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안 되어져 보니까 내가 이제 1차는 또 어떻게 합격했는지 그거 자체가 좀 의아한데 어쨌든 이제 그거 끝나고 학원을 좀 다녀야겠다 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근데 학원을 왜 왔냐 하니까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쳐봤는데 유튜브 영상에 해커스 저희 경영학 아카데미 강의가 많이 나와서 그걸 이제 우연히 이제 봤는데 자기가 딱 몰랐다 이게 왜 그럴까 했던 것들을 저랑 특히 윤도원쌤 강의가 많이 봤는데 그게 많이 설명해 주더래요 그래서 와 너무 재밌다 하는 찰나에 갑자기 이제 해커스 경영학 아카데미로 오세요 이런 식으로 막 돼 있대요 너무 뒤에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바로 다음날 학원에 와서 이제 1차 강의를 다 들은 거예요 결제한 거예요 그 친구가 워낙 그동안 상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상상세법 상상재물 해가지고 막 질문이 막 쏟아져요 막 쉬는 시간마다 질문을 막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워낙 질문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되게 잘하지만 너무 질문이 너무 막 어떻게 이런 걸 질문하지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막 질문이 이상하게 공부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왜 이렇게 알고 있을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상담을 좀 해줬어요 이제 막 하도 막 그래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다른 선생님이 혼났어요 막 이런 것까지 너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혼났어요 그래서 저까지 혼내면 애가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점심 한 끼 먹으시죠 하면서 이제 좀 타르고 이렇게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 제가 쭉 검토해봤죠 그러니까 독학을 해서 지금 위험한 상상으로 한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로 잡는 과정에서 질문이 많아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왜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일단 질문하기 전에 그리고 본인이 너무 궁금한 게 있으면 못 넘어가는 스타일이고 단점이 그 말주변이 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물어봐도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다섯 번 정도를 얘기해야지 이렇게 이해되는 스타일이어서 질문하기 전에 스스로 좀 많이 생각해서 일단 질문을 좀 줄여서 질문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쳐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협적으로 쳐내고 기출문제에 집중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본인이 특이하게 생각했던 거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 섞여서 이러면 진짜 큰일 난다 하면서 계속 이제 방향성을 잡아줬어요 와 근데 그 동차 때 4과목이 다 꽈랑 40점이 안 나오고 막 다 30점이었던 게 다 고득점을 합격했어요 이번에 제일 저도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중에 한 학생이었는데 회계학2 제가 담당했던 특히 세무회계가 80점이 나왔던 얘기들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 진짜 그 친구야 인간 성장이야 인간 스토리 그 친구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래서 무슨 오마카세집을 예약했다고 답자국자 오래요 막 은생은 은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다른 사람들은 학생들이 잘한 거죠 저희는 그냥 도움만 준 거죠 하는데 그 친구한테는 좀 얻어먹어야겠어요 그 친구한테는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사실은 저도 진짜 화가 우라통에 여기까지 오른 거를 참고 그래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랬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되게 열심히 했고 이게 시험이 정직한 게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이 차는 운 좋게 붙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 이 차에서는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붙은 것들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단 한 명도 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느낄 거예요 아 저 사람 붙겠다 붙어 있어요 대부분 대부분 붙어 있어요 근데 간혹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방법이 잘못됐고 쿠쿤이 수험계에서 말하는 공회전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회독은 많이 돌렸어요 10번을 봤대요 근데 10번은 의미 없이 사실 10번을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 자차 잘못된 거예요 사실 문제집 5번만 보면 그 문제집이 외워져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똑같은 거 푸는 거고 똑같은 거 또 틀리고 똑같아요 그거를 한 번 한 번 풀 때마다 생각하면서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만 한 거죠 그래서 10번을 풀었는데 떨어졌다는 거는 공회전을 했다는 거예요 공회전 그래서 공회전을 하지 않게 또 주의하셔야 돼요 공회전을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제 소득세로 나가볼게요 우리 소득세 그럼 목차를 일단 처음에 힘들지만 많이 보려고 하세요 공부할 때 그래서 299 앞에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목차 있죠 우리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거 소득세가 어떤 느낌일지는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요 총설 그냥 소득세가 이런 것이다 라고 배우면서 2절부터 4절을 한 번 묶어볼까요 2절부터 4절을 살짝 묶어보면 이게 소득세에서 말하는 종합소득세라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종합한다는 표현이니까 묶는다는 거죠 묶어서 과세할 거예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종합소득세라고 불러요 일단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멘탈이 많이 털려있어요 그리고 각종 이 종합소득 계산할 때 특별한 규정들을 5절의 특례라고 나와있고요 그 후에 이제 묶어서 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그 2절부터 4절의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해요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오고 종합소득 3가지 나와요 그래서 저 6가지 소득을 7절까지 쭉 한 흐름으로 배우는 거예요 한 흐름으로 한 흐름으로 쭉 이어져가는 거예요 종합소득을 7절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소득 뭐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죠 별도로 과세해요 별도로 과세하기 때문에 챕터 자체가 동떨어져 있죠 근데 사실 퇴직소득세만큼은 우리 회사에서 받는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퇴직할 때 받는다 그래서 근로소득과 성격이 굉장히 유사해서 납세 절차는 한 조문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 절차 세금 어떻게 내는지 간단하게 배울 거고요 소득세에서 가장 이거는 거의 소득세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세목이에요 양도소득세 우리 세무사분도 양포자라고 하거든요 요즘 양포자 양도소득세 포기한 세무사 양포세라 그래요 양포세 되게 많아졌어요 이 현 정권 들어와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조져버렸어요 거의 박살내면서 너무 어려워졌는데 그런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도 어려워요 원래 그래도 개정된 걸 어느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진짜 어렵긴 어려워요 그래서 양도세는 더욱더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요 보통 수험생들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때는 보통 잘 안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냥 우리 양도는 나중에 하셔도 괜찮긴 해요 물론 강의는 다 할테지만 이게 주눅들지 말아야 되는거에요 또 양도 안 돼서 막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쭉쭉 하다가 정 힘들겠다 라고 한다면 요정도까지는 2차 때 하셔도 돼요 요정도까지 2차 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론에서 배운 거랑 실물은 완전 달라요 또 양도세가 완전 새출발이에요 또 실물 가서는 근데 당연히 이론에서 저희 배운 게 뭐 쓸데없는 건 배운 건 아니지만 워낙 실물은 더욱더 다양하고 복잡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정말 법에서만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행정해석도 많고 유권해석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거의 간략하게 1차까지도 참고 목적으로 좀 간단하게 배우는 규정이요 그래서 주로 9절까지를 힘있게 보시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7절까지에요 7절까지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때까지가 종합소득이라는 거예요 종합소득 그래서 한 장을 쑥 넘어가보면 총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소득세가 뭔지 좀 볼게요 그래서 일단 소득세의 의의와 과세 원칙인데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위에 목차들도 좀 많이 보시는 훈련을 두세요 목차를 많이 보면 큰 큰 줄기가 보여요 이 챕터에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뭐가 중요한지가 소득세는 일단 개인이 얻은 소득 체크하세요 개인이 얻은 소득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이에요 인컴이요 인컴 근데 법이 좀 불친절한 게 개인소득세라고 적어놓으면 아주 좋겠으나 개인을 빼버려서 소득세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개인이 얻은 소득이에요 그래서 개인에게 부과가 되고요 소득세는 다시 법인소득세라는 세목이 있고 얘를 법인소득세로 부르면 참 좋겠으나 이번엔 소득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법인세라 그래요 법인소득은 법인세라 그래요 법인세 그래서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다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공통점이 상당 부분 있어요 특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계산은 굉장히 똑같아요 거의 거의 유사해요 다른 나라 법률은 심지어 같이 써져 있어요 대부분이 근데 우리나라는 소득세라 법인세랑 별도의 법률이지만 어쨌든 인컴택스라는 소득세 관점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이랑 법인이랑은 애초에 다른 인격체여서 많이 달라요 또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법이 따로 있긴 있겠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잘했고요 이제 소득세의 주요은행을 볼 때 먼저 목적을 한번 볼게요 잠깐 화면을 보셔서요 여기는 책이 없어요 소득세 목적 근데 목적을 통해서 우리 소득세의 큰 줄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법의 제1조 목적이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를 과세한다 과세 대상이 개인의 소득이에요 과세 대상이 개인의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세법에서 적은 과세 요건이라는 거예요 이 과세 요건은 꼭 기억하고 계세요 기본 지식으로 이 네 가지가 과세할 때 필요한 요건이에요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법에 있어야 돼요 시행령에도 있으면 안 되고 법에 적어서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어떻게 과세할 거냐면요 소득 성격에 따라 일단 소득 성격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한다라고 해서 성격별로 달리 과세한다라는 거예요 성격별로 그거를 이제 책에 여기 제목을 활용한다면 소득 원천설에 입각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소득 원천설 이렇게 적어도 돼요 소득 원천설 소득 원천설 소득 원천설 여기다 적어놓자 소득이 발생한 원인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무슨 소득이 많이 발생해요 주린이들의 주식 양도 소득이 많이 발생하죠 과세 안해요 우리나라 과세 안해요 대주주만 과세예요 대주주 대주주 정도 되려면 정말 몇십억은 넣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현실에서 본 사람도 과세가 안 돼요 해외 주식은 참고로 과세 돼요 해외 주식은 해외 주식은 저희 22% 내야 돼요 참고로 본 사람은 250만원 넘는 분들 혹시 올해 먹었다 내년도 5월달에 22% 내야 되고 스스로 신고해야 돼요 누가 내는 게 아니라 내준 게 아니라 스스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내면 나중에 가산세 있을 수 있어요 해외 주식은 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세 안 한대요 일단 우리 삼성전자 주식 팔면 과세 안 한대요 소득 원천설에 입각해서 소득 성격에 따라 과세를 할 수도 있고 일단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택 팔면요 과세 하는 게 원칙이죠 일단 그런데 1세대 1주택은 또 비과세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1세대 1주택은 이사는 가야겠죠 이사할 때마다 세금을 30% 정부에서 떠가면 우리가 갑자기 강남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 갔는데 갑자기 마포로 넘어오고 마포에서도 이사 갈 때 세금 30% 떼니까 일산으로 가고 무슨 이사할 때 세금을 내서 오히려 집이 안 좋아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할 거예요 또 우리 그냥 은행에 정기적금 넣으면 은행에서 이자라는 걸 주잖아요 이자를 발생한 원인에 따라서도 달리 과세한다라는 거예요 이자 소득을 그래서 달리 또 과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소득 원천설이라고 부르고 그게 1조 목적에서는 성격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를 하고 싶대요 소득 성격에 따라 소득 발생한 성격에 따라 달리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도 적정하게 과세하고 싶대요 그럼 납세자 부담 능력이라는 게 첫 번째 당연히 소득이 되겠죠 첫 번째가 소득이 될 거예요 소득 돈 많으면 세금 많이 걷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게 어떤 조세 평등주의에서 수직적 공평성이라는 제도인데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예요 그게 소득세예요 그래서 우리 이 규정을 먼저 볼까요 저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는 규정을 볼 수 있는 게 소득세의 세율이에요 소득세의 세율 우리 소득세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연결시켜놓고 일로 먼저 와보세요 세율을 먼저 이해해야지 이해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냐 549페이지로 와보세요 549페이지로 와보세요 548이다 548 548에서 보시면 왼쪽에 일단 제목이 세액의 계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세율을 부과한 후 금액을 세액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파란색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은 6가지의 소득을 합산한 거예요 일단 그죠 아까 2절에서 그 4절을 합산한 건데 그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그게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거고요 누진세율이라는 거예요 누진세율 누진세율 체크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데 초과 누진세율은 뭔지 초과 누진세율은 뭔지 오른쪽에서 살펴보죠 일반적인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우리 산출세액이라는 거 앞으로 많이 용어가 나는데요 세액이 산출 계산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계산에서 튀어나왔다 나올출에서 세액이라는 게 그래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의 다음을 세율의 정의로 계산하면 이를 기본세율이라고 부른다 앞으로 소득세에서 얘네들이라는 명칭을 기본세율이라고 한다 용어의 정의 반드시 해놓으세요 소득세의 기본세율이라고 책에서 나오면 이 세율 구조를 말하는 거고 이 세율은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문제에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구조를 근데 구조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왼쪽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고요 오른쪽이 21년 기본세율인데 올해 심지어 세율이 올라갔죠 그래서 제일 소득이 적다 적은 구간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율이 6%밖에 안 돼요 딱 1200만원이었다라고 하면 72만원의 세액이 나오는 거죠 72만원 일단 내는 게 아니라 밑에서 또 빼주는 게 있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어요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00초가 4600 이하면 72만원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이 72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1300만원이면 우리가 1200만원에서 사실 100만원 더 번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세율이 15%로 증가하면 아 나 100만원만 오히려 없을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갑자기 세부담이 9%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갑자기 세율이 증가해서 갑자기 그럼 기분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1200만원까지는 여전히 6%에요 그래서 1200 곱하면 6%가 72만원이니까 72만원 깔고 1200만원 초과하는 부분을 15% 부과할게요 라는 게 초과 누진 세율이 되는 거예요 초과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그래서 일정 구간을 초과한 부분만 세율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이 초과 누진 세율이 되는 거예요 초과 누진 세율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 현실에서는 이 15% 구간과 24% 구간이 가장 많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상위 1% 거의 0.1%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10억 초과에요 10억 초과 그죠 그분들의 세율이 거의 50%로 보시면 돼요 45%로 나와있지만 이거는 소득세만 말한 거고 현실에서는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소득세의 10%가 또 부과돼요 저희는 시험범위가 아니어서 안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45%의 10%니까 4.5%가 더 부과된단 말이에요 49.5%가 부과돼요 49.5% 50%잖아요 세율이 50%에요 우리 최고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반탱이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반탱이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겠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거는 자기의 담겨져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5억 초과는 예전에는 5억 초과 구간까지 5억 초과 구간까지가 42%였는데 올해 참고로 신설이 돼서 10억 초과하는 분들은 45%의 최고 세율 구간이 늘어났다라고 개정세법을 좀 추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인데 요 책에서도 지금 반영을 못했네요 아까 왼쪽에 보이니까 7단계를 좀 8로 좀 바꿔주세요 왼쪽에 7단계가 아니라 8이죠 8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그래서 기재부의 발표로서는 요 3% 늘어난 거죠 사실 그죠 42%였는데 45니까 3% 늘어난 거죠 최고 세율이 근데도 1조의 세수가 증가한대요 이 사람들한테 3% 늘리는 게 1조가 늘어난대요 1조가 기재부의 그 예측 자료로는 후덜덜이죠 후덜덜 그래서 이 세율 구조를 통해서 다시 목적을 보시면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가산한다는 말 알겠죠 많이 벌면 50% 뜯어간다 적게 벌면 6%만 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소득 말고도 우리 부양가족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부양가족 소득은 많긴 많은데 가족이 축구팀이에요 레알 마드리드예요 갈락티코 1기예요 당연히 식비 그죠 그 다음에 학원비 기초 그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특히 초중고 이때까지 돈이 가장 많이 들잖아요 대학교도 많이 들죠 요즘은 근데 어떤 사람은 독신주의자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또 결혼 안 하려고 하는 풍토가 많잖아요 그 사람이 똑같이 번다고 했을 때 갑이랑 을이 똑같이 번다고 했을 때 갑은 자녀가 11명인데 을은 독신이에요 근데 얘도 10억 얘도 1억 예를 들어 1억 벌고 얘도 1억 벌었을 때 이거를 과연 동일한 능력으로 볼 것이냐 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소득세에서 인적 공제라고 배울 거예요 인적 공제 그런 것들이 다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 과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조세부담 형평을 도모한다 그래서 항상 세법은 평등해야 된다 그냥 세금 나 소득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이 평등해야 되고 당연히 세금을 걷는 이유는 국가 등의 공공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세 목적을 통해 소득세의 어떤 큰 줄기 큰 목적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세는 개인의 소득인데 적정하게 달리 과세하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 계산 구조가 다르고요 납세 모자는 개인이에요 우리 법인 소득세는 법인이 되겠죠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호득원천설에 입각하고 있어요 소득원천설에 입각하고 있어요 이건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많으면 세금 많이 내라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가장 중요한 소득의 구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